안녕하세요. 한국뷰티고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러 온 리포터 오영서, 강지연입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만의 희망을 찾아가는 한국뷰티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용 분야에 특화된 고등학교입니다. 토탈 뷰티과 단일 전공으로 이 안에서 헤어 코스, 피부 코스, 메이크업 및 네일 코스 4가지 분야를 배우며 우리만의 꿈과 적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미용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이면 학생들이 개인 역량에 따라 최대 4개의 자격증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미용 코스를 선택한 친구들은 모발 및 헤어스타일링에 필요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 내용으로는 헤어커트, 포모넌트 웨이브, 헤어컬링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들이라면 꼭 선택해서 두피 모발 관리와 헤어컬러 분석 등 다양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코스 유형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해 필요한 피부 미용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기초 페이스 관리, 전신 마사지, 특수 팩, 발 마사지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피부 관리사가 꾸민 친구들이라면 피부 코스를 선택해서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세요. 메이크업 코스를 선택한 친구들은 전문적인 화장 기술 및 얼굴 형태, 피부색,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내추럴, 웨딩, 한복, 판타지 등의 메이크업 교육과 바디 페인팅 등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베이스 메이크업, 뷰티 스타일링 등을 배우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가 될 수 있는 메이크업 코스를 선택해 주세요. 네일 아트 수업에서는 손톱, 발톱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다양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손, 발해부학, 손톱의 구조, 인조네일 및 아크릴릭 네일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네일 코스를 선택하여 네일 아티스트가 되어 보세요. 네,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업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자랑거리인 학교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며, 피부 미백 관리, 기초 페이스 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헤어샵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커트에서부터 펌, 염색, 미트피 관리까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대한 실무 경험도 쌓고, 받은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는 우리 학교만의 자랑거리인 학교 기업입니다. 우리 학교 참 좋죠?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운 나의 미래를 향상시켜주는 우리 학교 이상으로 한국뷰티고등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